지난 50년간 한국 방송의 역사를 함께해온 살아있는 전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안방극장의 거장 화면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정통 연기파 배우 그런데 2007년도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이순재 선생님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예능까지 섭렵한 젊은 감각의 소유자 노인끼리 멜로드라마를 해보니까 이왕 할머니 왜 철륜 아가씨야 그거로 하셨어요 이 스스로 한 대푼 시키더라고 선생님 한치도 다시 하고 싶은 그게 없는데요? 뭐 다시 하고 괜찮지 모르겠네 이 아동 순세로 재미를 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신념 본거고 이건 진짜로 해보는 거 2009년 무릎탑 노사 새해 맞이 첫 특별 게스트 금강완!